안녕하세요 두꾸노총각입니다. 오늘 또 라면먹방하고 있습니다. 네, 뒤우동면이 있는데, 뒤우동면을 먹방하고 있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꾸노총각입니다. 2, 3, 2, 4 등을 먹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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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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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요시 homes 바다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